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읽어줄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이 24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는 지난 10월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보다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주가 114건, 전남은 127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34명이 적발된 건데요. 이 중에 85건이 면허가 정지됐고, 154건은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술을 한 잔이라도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기다렸더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기간에 평균 181.7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광주와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보건, 경제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운전자들이 더욱더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더라도 음주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시고요. 혹시 음주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차를 놔둔다거나 대리운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11월 9일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소방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네, 제59주년 소방의 날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방의 날은 소방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정 기념일이죠. 맞습니다. 소방의 날 원래는 11월 1일이었는데요. 지난 1991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11월 9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안전신고 번호 119를 상징하고 있고요. 올해 행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에는 밤낮 계절이 따로 없다며 전국 16만 소방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은 구조자와 자신을 동시에 구출해야 한다며 소방관 스스로의 안전도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말 그 소방관 분들은 그 생사의 현장, 그 최전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날씨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많이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더 추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우선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의 겨울이 추워지곤 하는데 현재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그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북극 빙하의 크기도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여름 빙하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해서 북극 한기가 러시아 내륙으로 가지 못하고 한반도 쪽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상 5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지금 산지, 높은 산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데요. 전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내 한파 쉼터 7,550곳을 일제히 개방해서 운영합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온열 의자, 방풍장치, 난방기기 등을 설치해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 한파 쉼터의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 안전디딤돌 앱, 각 지도 어플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무등산 정상을 봤더니 히끗히끗하더라고요. 많이 추워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